이렐리아도 치솟이네요 인베 오려나?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갈게요 아 근데 카르마 밑에 있다 하나 더 꼬리 오 맞췄어 와우 사빠졌어 나 안좋네 와 야 뭐야 많이 많이 뺐다 이쪽인가? 아닌데 이쪽에? 이쪽에구나 빨리 사이에서 들죠 CS 못먹게 일을 해 줘바 아 잘못 갔다 흠 흠 흠 뼈를 으스러뜨려 줘바 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니 나 민영 개많은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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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까지만 흠 아쌍 근데 이제 중요한 타이밍이 왔죠 이렐리아 육타이밍 이때는 이렐리아 도란 방패에 도란 칼만 들고 있어도 나 2만 맞추면 1킬을 낼 수가 있어서 압박을 많이 해놔야 되는데 아 애매한데? 얘 6 찍겠는데? 나 대포 놓쳤어 얘 6타임은 아마 되고 있지 않을까? 잠깐만요 아 이거 찍었다 안 된다 아 아쉽네 이거 이를 맞아버렸나? 이러면 또 원점이죠 아 원점이 아니야 이렐리아가 훨씬 좋다 지금 사원이 어시라도 먹어서 경험치도 좀 빨아봅시다 뭐야 어시가 없네 아우 씨 6레벨 때 진거 아쉽고 앨리스 갱당한거 아쉽고 그리고 방금 죽은 것도 아쉽네 나는 잊었겠지만 난 잊지 않았다 어 한번 던져줬다 이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솔킬 경험치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거 주도권을 다시 잡아야 돼 이거 진짜 기회야 다시 안 올 기회 여기서 여기서 자르반이 한번 찔러주면 딱이야 땅굴 그럼 진짜 이를 재개 불능이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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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없네 아 나이스 나이스 터졌다 아 모르가나야 백업 너무 좋았다 터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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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0번 한 칸만 더 까볼까? 안 돼 이거 해야 돼 엘리스 아래쪽이다 터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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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엘리스 그 이렐리아가 이쪽에서 안 죽어줬으면 제가 게임 끝까지 못 비빌 뻔 했는데 다행히 여기서 한번 비벼 줘갖고 게임 편하게 가네요 이를 몰락이라 지금 질거 같기도 하고 이런건 백분 내 영혼은 그대로다 이런데 있을거 같거든 도시에 근데 지금 이렐리아가 그게 없어 이렐리아가 테리 없 아 그 아 진짜 미친놈이다 와 이게 말이 되냐 템 타만 쳐도 내가 지네 나 이를 안 맞았는데 탑은 전쟁인가요 서로 킬라고 죽이고 킬라고 죽이고 몇번째야 내가 템 잘 떠도 한참 잘 떴지 나 지금 치감 칼도 있고 2번 턴에 궁 있어요 와 저 뭐 맞았어요? 나 피가 왜이래? 피가 없네 피가 없네 피가 없네 안 들어오나? 빵 좋았다 개같은 챔프 죽어 그냥 피가 없네 아 왜? 아 못 잡았다 제발 아 아 쌍 아 아 왜이래 GG 아 진짜 기분 나쁘다 그 장면 하나 때문에 37점 다이아몬드 4 고생 고생하셨어요